여자 김종국이랑 사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운동 중독인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아내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밑에서 팔굽혀펴기 50회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닭가슴살이랑 프로틴 음료를 먹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 역시나 닭가슴살을 먹고 이제 집안 곳곳에 덤벨이라든지 스피닝 자전거 같은 게 있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운동기구로 꽉 차 있고 냉장고에는 닭가슴살만 한가득이라고 합니다. 남편 식사도 이 때문에 거의 매번 닭가슴살을 이용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주말 아침부터 TV로 스피닝 음악 틀어놓고 스피닝 자전거 위에서 춤추고 달리는 것까지 최근에 시작을 한 겁니다. 남편이 주말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부부간 대화라도 좀 나누고 이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 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불고 싶다. 몸관리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요즘 닭한테 막 쫓기는 악몽 꾼다? 닭고기 좀 그만 먹여 물려! 그리고 나 진짜 물어보자. 여자가 김종국처럼 근육 키워서 뭐하려고? 남자는 미스터 코리아라도 있지? 자기 뭐하려고? 이거 중독이야,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이거 딱 오늘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지효리 오빠. 나 머슬퀸 나갈 거야. 저리 나와.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X. 아, 좋습니다. 자, 박변호사님 뭐죠? 과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머슬퀸은 여기서 얘기한 얘기고, 머슬퀸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운동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데 적당히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거의 무시하고 혼자 닭고기 계속 먹고 이상한 비타민, 단백질 같은 거 먹고 남편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 남편이 견디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좋아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올린 거 봤을 때는 안 좋아하니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난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 먹어야죠. 닭고기도 좋지만 가슴살은 싫어요. 교수님. 일단 저런 의지를 가진 저 여성 자체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회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혼자 사시면 저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이라든가 어떤 습관 이런 것을 상대를 배려해서 약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결혼을 갔다가 했는데 상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삼겹살 한 번 먹고 싶은데 안 돼.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대 같은 경우는 저게 너무 괴로우면 앞으로 살면서 결혼의 어떤 재미라든가 그런 것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X 했는데 아니 그럼 남편도 같이 운동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남편이 바라는 정도의 중간 단계를 찾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특히 운동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응원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다치지 않도록 운동 중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관절이 나가도 계속해서 중독돼서 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정도 되지 않도록 좀 조절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대신 본인이 살 길은 알아서 좀 적당히 찾으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아니면 아내가 사실 저거 운동하시는 분들요. 본인들도 닭고기 먹는 거 쉽지 않지만 꾹꾹 참으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냥 나 그냥 조금 밖에 나가서 먹고 올게 이런 정도의 허락을 받고 응원해 주세요. 계속 자 이 기자 아니 그런데 식구를 가족이라는 게 같이 밥을 먹어야 이게 식구고 가족인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남편이 뭐 닭가슴살밖에 요리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잘 보니까 이 아내도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인데 남편분은 알아서 챙겨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운동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 엑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 셀리슬론 님은 저도 저 아내분 반의 반만이라도 본받아야겠네요 하셨고요. 소선우 님도 취미로 운동 같이 하면 되죠 뭐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성숙 님은 덤벨이랑 살아라 하셨고요. JHJ 님은 김치찌개 곱창전골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남편은 이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